뭐 왔나 지금? 떴다고요? 가만있어봐 보시면 드디어 신규 차량! 왔다! 시작해야돼! 자 제조업 간다! 들어갈게요! 큰 거 온다! 오! 새 재고 알림! 두라버동원 트랙 인터셉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워스터! 보시면 드디어 신규 차량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2인승의 건틀렛 인터셉터! 가격이 540만 달러부터 400만 달러까지! 이거를 해검하려면 클로킹벨 농장 기습을 완료하십시오! 해당 이동산은 소유한 부동산에서만 개조할 수 있습니다! 어벤져, 이작본, 사무소 뭐 이런 데서 이제 개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스킨 트럭을 진짜로 팔어? 벤슨, 클로킹벨! 가격이 68만 달러부터 51만 달러까지! 탈조직 범죄를 완료하십시오! 신규 임무 이름이 탈조직 범죄인 것 같아요! 남부산드레스! 오! 이거 나왔다! 드디어 지프! 카니스 터미너스고요! 가격이 187만 달러! 그리고 이동산 재원은 나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규 차량이 3배! 그리고 지금 부동산 봐도 아직 없겠죠? 여기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쪽에 부위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로킹벨 농장 기습! 햄버거 경관에 도움을 받아서 클로킹벨 공장에서 카르테 사업을 기습하십시오! 바로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폴리스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들어갑시다! 어? 뭐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비자금 배임! 빈센트! 널리 위한 기회가나 있어! 돈이 되는 협력이랄까? 전통백하니까 한편으로는 부위가 생긴 건가가가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이 баг이 주츠가가 보이니냑 course! 10년 전! 에핀 Burger, 1세븐! 요! 에핀 Burger! 에핀 Burger! 에핀 Burger! 에핀 커피 여기 온 Dx에 에핀은 에핀 recuper기? 깜빡하니까! 요리스 백봄더 이놈 낮 너무 좋았지 으핸 붙올거 돈세탁 사업장으로 가십쇼 이 지도 보니까 맵 곳곳마다 표시가 돼있고요 아 여기 있네 파란색 원 여기인가 이 키를 눌러서 여기 사업장으로 들어갑니다 오 뭐야 돈세탁 돈을 진짜 리얼로 세탁을 하고 있죠 돈을 빼 현금을 빨리 집으려면은 마스를 연탈하세요 와 이런 모션을 구현했어 락사가 세탁기 안에서 돈을 꺼내는 모션 그래서 현금을 착착착 훔쳐주고 이게 그리고 지금 지도 보시면은 A B C D 이런식으로 막 분포가 돼있어요 다른곳도 이대로 가볼게요 B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제압을 해드립니다 RPG 발사빵이야 레일건 발사빵이야 오 이 장소 어디서 본거 같은데 와 심지어 이 사람 자동차를 굉장히 이쁜거 사시네요 다음은 이 장소 여기 건물 하나 들어가볼게요 자 발사 헤드라인 오케이 여기서도 이제 돈을 가방에다 전부 다 챙겨드리고 여기도 돈을 훔쳐야지 돈이 줄어드는 디테일 이게 어떻게 10년 전 게임이냐고 자 이제 웬만한거 다 훔친거 같은데 어 뭐야 아 맞다 임무였지 세션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훔친 현금을 작업실로 가져가는거래요 작업실 같은 경우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딱 봐도 범죄가 있을거같은 위험한 장소로 왔어요 여기가 한때 FIB 시설이었지 감시망에서 사라진 장소야 우리 작전에 완벽한 작업실이 될거같아 여기를 이제 우리 작업실로 쓰는거라고 클리어 미션 컴퓨트 이런식으로 클리어가 된것을 볼수가 있죠 투박스 또 다음인묵 들어갈게요 빈세트에게 연락 투박스 뭐지? 아 여러분들 부동산 없이도 바로 여기서 이렇게 준비작업이 되네요 계획준비 총기 은닉 뺑소니 탈조직 범죄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날레가 있는거 보니까 습격이랑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단침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탈까 일단은? 자 근처에 있는 쏘아타를 타고 테러바이트나 노트북으로 가십쇼 클러킹벨 직원소유의 노트북에서 카르틀에 대한 세부정보를 찾을수 있습니다 해킹장치는 테러바이트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에 가야되고 여기 가야되고 어? 보상으로 머슬카 준다면? 어? 와 진짜 그러면은 최고의 앤딩인데 잠깐만요 지금 전화가 왔어요 이걸 찾으라는거겠지? 노트북을 가진 직원을 찾으세요 노트북! 이 사람이네 이 사람! 지금 보시면은 사진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끝! 자 제압 완료 노트북 어딨어 노트북 노트북 어딨냐고 빨리 말을 해 인마 아 노트북 얻었어요? 알겠습니다 노트북 획득 완료 다음 위치는 여기서부터 테러바이트까지인데 가까워요 색보다 드론부터 처리를 해 하늘에 있다고요 드론이? 아 여깄네 너무 대놓고 있는데 드론이? 발사! 터뜨리고 터뜨리고 나이스샷 아 드론 계속 나오는데? 계속 부셔요 이거? 발사! 발사! 자 이제 안나오죠? 테러바이트에 들어가십시오 오 테러바이트 안으로 들어왔구요 그리고 이 근처에 뭔가 특수한 장비가 있어 해킹장치를 훔쳤대요 노트북 훔쳤고 해킹장치 훔쳤고 이 두개를 이용해서 카르텔의 기지로 이동합니다 기지가 여기야? 이쪽일 때는 기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처치모도 준비 자 사람들을 죽여서 열쇠를 획득해야 돼요 열쇠 에잇 자 문방님이 열쇠를 획득했습니다 열차로 훔치십시오? 열차? 여기서 타는가?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열차 안에 앉았어요 WS 그리고 여기서 총도 쏠 수가 있어 이렇게? 드디어 이제 GT밥에서 최초로 열차를 타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스타트 가자 출발 가자 이런 느낌 여기서 그리고 무기같은 경우는 폭탄 덜질 수 있어 수류탄 리볼버 라이플를도 안되고 기차 신호를 해킹하려면 2키 2키를 눌러볼게요 아 여기서 신호를 해킹해야 되는구나 속도 줄이지 말고 계속 달리네요 오 뭐야 그리고 제 옆자리에도 사람이 탈 수가 있어요 문방님 보시면은 이렇게 잘 앉아있습니다 여기서 몸통 박치기 와 고로치 탱크로 치는다 훨씬 더 재밌어요 오 왜 여기 헬기로 막았어? 와 와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여기서 해킹 한 번 더 신호등 있을 때 2키 무조건 눌러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 밑에 해킹 시간이 있습니다 꽝 1인칭으로 볼게요 빵 빵 빵 오 와 아니 이거 총을 쏠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는 밀착은 불편하니까 깨지고 자 문방님 아이고 입이 깨져있네 시원하죠? 오 깜짝이야 불 들어온다 여기 여기까지 미션 컴프리트 다음에는 총기 은닉과 뺑소기가 있는데 순서대로 갈게요 총기 은닉 출발 신중하게 목표를 선택하고 흔적을 남겨서는 안 돼 임무 총기 은닉 어 잠깐만 앞에 경찰차가 있잖아 야 이걸 타고서 이제 출발한다고 자 목표가 지금 이렇게 A B 그리고 C 이렇게 세 군데가 있구요 저한테 지금 사진을 보냈을 거에요 목표 A 지금 여기를 가야되고 목표 B 여기를 가야되고 목표 C 여기를 가야된다 오 여기 뭐야 여기 지금 파르스타가 세 대가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무기 세트야 이게 오 상자 탭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오 아 이렇게 라이플 SMG 컴백 피스톨 좋다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아까 훔쳤던 거를 놔주고 오케이 저의 용품을 여기다가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다시 아이템을 훔치러 갑니다 B 여러분들 B 같이 가요 B 밑에 문자를 보내라구요 문자? 무기 어 문자 보냈구요 장비 일단 문자 보냈습니다 문자 보냈 1, 고 아이 그냥 이렇게 끝난거야? 전화 계획 준비 뺑소니죠 뺑소니 들어갑니다 도주 차량은 어떤 것일지 아 이번에는 똑같네 A, B, C 근데 이게 여기에도 차가 있고 여기에도 차가 있고 여기에도 차가 있는거야 내가 고르는 거였어 사진 자 목표 A N인가 뭐야 목표 B 방탄소년단 목표 C 군용 자 일단은 C부터 가봅시다 C 자 엄청난 도착 어? 아 저거네 쟤 잡아야 돼 쟤 쟤 쟤 저거 저거 오 저거 뚫었다 합승 2차였죠 카니스 터미너스 신차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규 차량인 카니스 터미너스 지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고 전달하기 전에 A를 들렀다 갈게요 그리고 앞에 나쁜 사람들을 잡아줍니다 와오마이갓 추가로 훔친 차량은 현금을 위해 폐체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로 맞고 어어 저긴가 저기? 오마이갓 두꺼비집을 파괴하십시오 얘를 터뜨리고 아이쿠 아이쿠 어? 안돼 이런 젠장 역시 저희가 지금까지 모은 차가 날아가진 않겠죠? 아 처음부터 다시 진심 모드 그 다음에 이거 터트려야 돼 빵 터트리고 아 이쪽이 열렸구나 이렇게 H랑 획득 완료 B 자 그 다음에는 B를 가볼게요 딱 봐도 여기죠 여기네 여기요 발사 왔다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진짜 죽으면 안 돼 아 큰일 났다 어디 아 이거네 오셀러 저글라 확보 완료 출발 자 이제 차고에다가 넣어볼게요 오오오오 잠깐만 가만있어봐 잠깐만 아잉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죽을째를 지셨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훔쳐서 끝낼까요 그냥 나이스 샷 합승 저 위트님 이건 절대로 일부러 한게 아니에요 방탄고르마? 아 당신은 천재여 아 우리에게는 방탄고르마가 있었지 진작 처음부터 방탄고르마를 끌고 갈걸 이 도주차량을 넣고 임무를 끝내봅시다 오셀럽 저귤라가 최고 좋은거야 컷 후 해치웠다 다음 임무는 탈조직 범죄 근데 지금까지 저는 돈이 안들었던거 같아요 피날레 때만 임무 금액이 들어오는건가 오마이갓 클로킹벨 매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에 매장이 있어요 뭐지? 지금 지도보면요 갑자기 자동차가 4대가 생겼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쫓아가 해킹장치 아 2키 그냥 바로 2키를 누르시면 해킹이 됩니다 붙잡혀있는 2차 지금 해킹한거 있어요 이거 자 해킹 완료 어? 옷 갈아입는다고요? 아 여깄네 옷 아 2복장이야? 파란색에다가 노란보자 상당히 귀여운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담았스 어 여기야 자 소음기 준비하고 오 뭐야 지금 여기 치킨공장이요? 트럭들을 은밀히 처리하라고? 배달 트럭 고장네 오오 디테일 쭉 땡겨 오 굿 제가 숨어 들키면 안되 키카드가 있는 보관함을 찾아야 된대요 이제부터 그냥 다 죽이자 그냥 어? CCTV 영상을 삭제하려면 2키를 누르세요 오 그리고 이 모니터 디테일 우와 테이프 나온거 봤어 방금?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는거지? 드릴 일단 집었고 보관함을 드릴로 뚫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야 이 안에 어디? 여기죠? 이게 바로 보관함 아 이거 카지노 금고자가 비슷하네 자 아무도 저희를 못봤대요 완벽한 암살 끝 클럭킹벨 상자가 실린 플랫베드로 훔치십시오 아 이거죠? 혹시 무방님? 거기 자리 괜찮아요? 쪼롱 어? 어 이거 무방님 어디갔어 근데 그냥 여기 시트에 앉아서 가는게 어? 낫습니다 아이 고생 많았어요 무방님 다 왔다 드디어 호우 드디어 피날레다 여러분들 준비 작업만 지금 오 1시간 걸린거 같은데 미션 컴퓨트 성공 마지막 피날레야? 범죄 현장 수사 들어갈게요 오 왔다 오 뭐야 뭐지? 이 안에 내가 이거 안있지? 와우 크로킹벨 어 이 안에서 저희가 나왔구요 설탕 저장소로 가십시오 아잇 아 안들켰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진짜 나는 우리 팀원들의 버스를 탈 것이다 자 셔틈을 여시고 셀카 드럼 드내가 가면 여기 오케이 나도 1위문했어 이제 나이스샷 클리어 치킨공장 맞아 여기? 아 여기 치킨공장 맞아요 이쪽에 보시는 닭가슴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어 뭐야 뭔소리야 들켰어 설마? 안들켰죠 지금 오 닭 한마리 닭 두마리 오마이갓 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총 쏘지 않을게요 콜라 어딨어요 콜라? 그쪽이에요 콜라? 아 이런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 공간 그 이제 모터셀클 클럽에서 본 것 같은데 깻잎으로 훔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제 약을 제조하는 공정들이 준비가 되어있어요 나가겠습니다 나오시고 이쪽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도망치면 끝 치킨 트럭 이거있고 펄떡 도주 차량으로 가십시오 이쪽에다가 이제 오세나 적유라를 맡겨놨습니다 굿! 갑시다 전리품을 작업실로 전달하시죠 전리품을 가지고 여기까지 꽤 멀어요 컷 끝났다 오 뭐야 어 권트리트 헬퍼해요 경찰차? 이걸 다 준다고? 아 돈 대신 차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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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필요 없다니까 이걸 다 준다고? 아 정말? 아 잠깐만 왜 니가 타는건데 가지마 가지마 어 어쨌든 미션 컴프리트 머리카락 초밥 어 보수는 50만원 그런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리뷰 잘 보고갑니다 세팅형 수고 많으셨고 임무 참여하신 세 분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 대환장소세지님 50만원 후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진프로 창문은 리부짓 혹시 다른 분들은 보상 얼마 들어왔어요? 헤브님 5만달러? 피날렛 때만 5만달러 들어온거에요? 아 준비작업당 2만5천씩 들어오고 마지막에 5만달러 정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